내가 지금 정사가 바빠서. 우리 이슈가 갔네. 나도 딱 그 문제라. 얼마나 바꾸시면 똑바로 들 시간도 없으실까? 내가 사정이 있어. 생각을 좀 하느라. 하단 생각마저 하셔. 기다릴게. 어... 왜 그리 보십니까? 아니, 참 애쓴다 싶어서. 국왕으로서 정사를 돌보는 건 당연한 것이야. 저 새끼 저거 일부러 자꾸 정사 타령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소원이신 허공직 공식을 마쳤으니 오늘 밤부터는 별공에서 주무셔. 좋습니다. 나한테 할 말은 없으시고? 중전이 찾아왔으니 중전이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둘만 있으니까 이제 좀 솔직해집시다. 어젯밤 우리... 좋은 시간을 보냈지요. 하... 뭐... 좀 그렇게 나오신다면... 거참...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? 왜 다 됐고? 이제... 보충은... rais과 손님... 하나님... 한번... votes... 발... 혈액은...